자 이제 이번 판결문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판결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판결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법원 내에 다른 그런 판사들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긴급 요청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보시니까 이걸 아마 이제 법대회 여러분들 김기철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일단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우리가 폐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최태원 측 변호인들이 급히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했는데 단호하게 김기철 재판장이 그걸 거부를 해버렸네요. 보시니까 당초 최 회장 측은 재판부에 선고를 내리더라도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료법원 판사들도 볼 수 없도록 한 거죠. 재판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 사건 판결문은 재판부 재량으로 전산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김기철 여러분들 재판장이 그냥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겁난 사람이죠.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3만 건 정도의 이런 정거물을 다 갖고 3만 건에 해당하는 3만 장 정도의 이런 정거물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김기철 판사 재판장이 엄하게 질타를 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선고 중에 판결문이 아니고 선고 중에 최태원 회장을 여러 차례 질타했고 김기철 부장판사는 맹백한 거짓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일체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혼소송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만큼 사건을 이분들이 다루면서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판별구를 밸도로 이런 선고의 과정에서 이렇게 질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문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대략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죠. 판결문 안에 나오는데 2013년 11일을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에게 전남편과 이혼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김희영 씨의 이혼 과정에 내가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언을 해놓으니까 김기철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허위 정언을 하였거나 배우자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따라서 최태원 회장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법정 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모 이메일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하나들을 퍼즐처럼 이런 다 엮여가지고 여러분들 판사들이 이제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김기철 재판장 외에 이인의 이름들 판사가 어마어마하게 심혈을 기울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명 요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증거물 같은 부분들이 납득할 수가 없으면 판사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그것이 1심에서는 두 건이었는데 2심에서는 28건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게 뭡니까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보다 더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선고 과정에서 이렇게 최태훈 회장을 질타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김기철 재판장이 올해 59세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사건을 보고 혀를 끌 끌 찬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기철 부장판사는 또 자녀들이 최태훈 회장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하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쓴 단언스도 언급했는데 최태훈 회장의 행위는 본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위다. 자제분들이 이런들 대개 성인이 된 상태에서 세 명이 각자 탄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김기철 재판장 외 2인의 판사가 이 사안을 심도 있게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데에서는 자식들의 이런 탄언서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 3자가 볼 수 없는 것을 집에서 봤을 테니까 그게 이런 고스란히 판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도 이상하기 때문에 김기철 판사 외 2인의 판사가 시류의 이런 영합회가 다 깔아뭉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단 있는 선고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sk 측은 굉장히 불만인 거죠. 이게 노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의 가장 기초는 중혼을 금지하고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안 하지 않습니까? 결혼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그냥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됐으니까 이런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혼을 본인이 재촉했을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참 현명하지 못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어떻든 간에 sk 측은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재벌 회장들은 온화하지 않습니까? 온화는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잘 알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 뭐 아주 그냥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부친이 김동완 변호사였네요. 그러니까 아주 이번에 이런 그야말로 청사의 길이 남을 판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참 이거 bastante 롭습니다. 여러분께 좀 부탁드립니다. 축